아, 왜 이렇게 빨라야? 안 돼 안 돼 왜, 진짜요 세이지를 못한다 아, 됐네 대충 내고야 초기 버튼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USB 빈단에 있고 입력 세이저 로드텍이 굴러가 왜 이렇게 이번에 포인트가 다 굴러 근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네, 그렇고 지금 음악이 뒤에 있는데 음악이 켜 있는 것 같다 네 소리가 안 나 뭐가 안 들리는데 뭐가 안 들리는데 다리가 없어요 안 들리는데 충전 안 된다 충전 안 돼 뭐 눌렀어 뭐 눌렀어 왜 눌렀어 왜 눌렀어 뭐라 연결되면 연결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아, 된다 아, 아 다른 물 압박이라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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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... 얘한테도 걸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